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곡 아니 오늘 금요일에 만나요를 부르려고 했는데 금요일에 만나요가 다른 CM송으로 쓰이고 있는 관계로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금요일에 만나요는 아쉽게 못 부르고 너의 의미를 같이 이거를 아세요? 네! 원래 김창호 선배님 파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 같이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네! 너의! 한 번 들어볼게요 진짜 좋습니다 너의 의미 할게요